올해 토스증권은 본격적인 성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1, 2분기 적자 이후 3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4분기에도 순이익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월 말 취임한 김승현 대표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며 성장과 수익성 모두를 잡아 내부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개인 투자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식매매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화를 읽고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서비스에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상반기 내에 웹트레이딩 시스템, 즉 WTS와 해외 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토스 증권 관계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준하는 정보량을 제공하고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주식 옵션은 하락장에 해지가 가능하고 상승장 배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